잠깐 거기 있어봐. 정문식이가 어디서 죽었지? 저 일병에서 떨어져 죽었죠. 산에 갔다가.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나? 장문식이 손가락에 있던 반지 아닌가? 느끼고 다니던. 우와, 그렇네. 기억납니다, 저.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? 장문식이가 여기 왔었어. 여기에. 장문식이가요? 그래. 지발로 왔는지 끌려왔는지 모르지만. 만약. 만약에 끌려온 거라면. 필사적으로 마지막 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. 지금.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. 날씨였습니다.. 오늘의 주사용,